극심한 전신통증은 복합부의 통증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신체 일부의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신경망에 이상이 오고 뇌에서는 통증유발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된다. 그것이 척수를 타고 순식간에 전신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또는 통각감이 조금 자고 좋은데도 훨씬 더 아파하고 또 붓고 시리고 저리고 불타는 것 같고 불에 타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온도의 차이가 또 나고 또 그다음에 골다공증으로도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변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